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어필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럼 6인 6세 개인기에 결정합시다 그래요 아니 개인기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아 개인기 많이 늘었죠 예능을 책임지겠다라고 노래보다는 예능 쪽을 더 중심두고 싶다고 처음에 들리던데 아 예능 나가야 돼요 노래도 그렇죠 그렇죠 뭐든 좋아요 우성군이 전기통은 뭐예요? 케일 닮은 우리 우성 아니 집에서 쉴 때 전기통을 쓸어? 아 전기통을 많이 써봤지만 전기통을 쓰면서 이제 연습했던 전기통 저희 옛날에 집에 옆에 공방이 있었는데 그 땐 전기통소리를 들으면서 똑같더라고요 들어봅시다 일단 먼저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후こう 으허허€€ 다다다다다다다ו їх이 세게 나오는데 큰 통나물 Cit土 그거네. 조그마한 게 아니었네요. 책상을 만들 때 제가 구경하면서 연습해서. 엄청 큰 곳 쓰네. 의성어 톱다라는 건 쉽지 않은데. 감사합니다. 톱으로 연주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진짜요. 그것도 한번 제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. 그 다음에 누가 할래요?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아빠. 알았어요. 아. 제가 물방울 소리를. 물방울? 네. 물방울 소리를 낼 줄 알아요. 떨어지는 물방울? 네. 물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소 Khan할 줄 알았는데. 이거 에코가 좀 많이 있어야.. 에코가. 몇 번 말 깨서. 청량하게. 아아. 원투 원투. 아니 이게 컨디션 좋아요 잘. 네. 들어왔어요. 말 eliminate 두 방울 해봐요 네 두 방울 한번 해보세요 네 두 방울 동굴 동굴 속에서 나온 떨어지는 거 이야유 좋다 두 번째 끈 하지 말고 앞에者 좋아요 이게 가슴처도 나거든요 가슴이 좋은데 한 번 해봐요 살짝 긴장해가지고 수연아 가슴 아프다 열심히 해요 아빠 한 번 해줘 봐요 진짜 이게 컨디션 좋아해가지고 오! 들으셨죠? 들었어요 살짝 들었어요 들었다가 계속 때리면 안돼 그 다음에 상호 주전자? 저는 대단한 개인기는 아니고 입으로 하는건데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물 안 끓이면 어떡하려고 물 끓었을때 나오는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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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소리 상호야 난 진짜 끓는 소리 아니 그 압력으로 나오는 거니까 뚜껑이 좀 열리는 소리 아니에요 압력이 이렇게 나오는 정지밥소 소리도 날 것 같은데 정지밥소 소리도 날 것 같은데 정지밥소도 좀 비슷해요 한 번 해봐요 압력이 좀 팍 나와야 되거든 아 이거 제가 긴장을 해서 좀 안나오는데 앞에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니까 앞에 압력을 한 번 세게 내주고 출발해요 아 네 좀 더 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만해라 어머니도 계시는데 자 세빈이 이번에 세빈이 저요 저는 이제 저 이제 하마 소리라고 하마가 이제 숨을 쉴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네 하마 귀엽다 아니 상일군은 없어요 상일군 네 아 저는 세빈 세빈 세빈이 없으시네 세빈이 있는데 그 좀 뒤에 하마 만 안하면 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이거 편파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아니아니 제가 또 제가 또 오늘 CD에다가 제가 썼거든요 못만낸 감독님 이렇게 제가 썼어요 아니 배워야 될 얼굴이야 아 자 뭐 그렇다치고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아니 아니 안한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일이 네 저는 이제 어 아 저는 이제 네 코난 성대모사를 조금 코난 미래소년 명탐정 명탐정 코난 아 아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브라운 박사님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어요 오 오 이 안에 있대 지금 이 안에 있어 범인은 복만대야 하하하하 우리 아들하고 뒤져보는 코난 그 만화 진짜요 나비 넥탈 메고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